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이재명 씨가 아주 특별하죠. 좋은 말로 좀 특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참 기이합니다. 정말 참 대단하다는 표현을 이런데 쓰는 데는 조금 어울리지 않지만 어쨌든 이재명 씨를 다루게 되는 것은 지금 당권을 장악해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을 완전히 자기 사당화 시켜버리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같은 부분들이 잘 이렇게 해결이 돼 가지고 4월 10일 총선에서는 위조 투표지 투입이 불가능하면 모를까 그러지 않고 여러분들 그 문제가 허리멍텅하게 끝나게 되면 4월 10일에 전산조작을 통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여러분들 만지고 그리고 지금껏 해왔던 것처럼 투표관리관 인쇄 날인을 통해 가지고 위조 투표지를 투입하게 되면 국민의힘이 대패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재명 4당이 주도하는 대한민국의 1당 지배체제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란 사람을 좀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 나온 기사 가운데 좌상단에는 이재명 법과 편과 칼로 나를 죽이려고 한다. 한동훈 그 정도면 망상환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밑에 맨 밑에 보면 이번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을 떠났던 이원욱 삼선의원이 이재명이 통합위에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피습사건 이후에 이렇게 등장하니까 이원욱이 또 거짓말 전화 한 번 당신이 했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탁 보면서 제 눈에 떠오르는 것은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이재명 씨는 선악 개념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짓과 정직에 대한 개념도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는 것은 다 정직한 것이고 참말이고 자기가 행위하는 것은 다 그래서 아마 지금도 대장동 개발이나 그다음에 무슨 뭐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본인이 생각하는 것이 다 옳은 것이고 본인이 말하는 것이 다 옳은 것이고 본인이 행위하는 것이 다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관 개념 자체가 일반인들하고 너무나 다른 겁니다. 선과 악을 바라보는 것. 정의와 부정의를 바라보는 것도 완전히 다르고 참말과 거짓말도 완전히 다른 사람하고 다른 겁니다. 가치체계가 보통 사람들하고 아주 다른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법과 편과 칼로 나를 죽이려 한다. 이 말을 그냥 발설한과 동시에 본인이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거를 전후 따지거나 이런 것이 개념이 전혀 없고 그게 몸에 전혀 여러분들 그냥 본인이 말하는 것은 진실이요 본인이 말하는 것은 참이요 본인이 말하는 것은 정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재명 씨가 처음 등단해 가지고 내가 할 만큼 했다고 하니까 이원욱 씨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 당신이 우리 함께 전화 안 통했냐 그 이야기거든요. 통합위에 최선을 다했다는 이야기를 할 때 전혀 본인이 뭐죠 보통 사람들은 말을 할 때 거짓말을 하게 되면 얼굴이 붉어지거나 아니면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아니면 미안한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양심의 가책이라든지 죄의식 같은 게 거의 없는 사람 같아요. 이 이원욱 씨는 삼선 의원인데 외모가 외모가 뭐 그렇게 거짓말을 내놓고 할 수 있는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복귀 일성을 또 정호와 거짓말로 시작한다. 그러니까 이재명 씨한테는 위법적인 거다도 다 본인한테는 뭔 거 아닌가 다 선한 일이고 옳은 일인 겁니다. 거기 백행동 개발 사업이나 이런 것도 다 내가 선한 일을 한 건데 남들이 내릴 괴롭힌다. 대장동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쓸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권순일이 여러분들 그냥 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혐의로 처리했겠습니까 김만배가 여러분들 그냥 권순일을 왜 구워 삶았겠습니까 그게 아무 거 없이 구워 삶았겠습니까 그런 개념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악만이 지금 유력 차기 대권 고지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고 이제 한국이 4월 10일 총선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부정선가 발생하게 되면 완전히 이런 유행의 사람들 밑에 이제 시달림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다루는 거죠. 그 얘기를 보시게 되면 이 의원이 이재명 대표님 복귀하시고 일성이 또 정호와 거짓말로 시작하십니다. 나는 정호보다도 거짓말이 더 앞서거든요.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항상 뭐죠 정호감을 증폭시켜 가지고 상대방을 향해서 대결구도를 만들어가야 되는 그런 종류의 정신상태를 갖고 있는 겁니다. 통합단합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참으로 안타깝다. 전화 한 번 당신이 해본 적이 있냐 이 이야기거든요.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이 완전히 몸에 완전히 배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밑에 이제 시달려야 되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같이 미쳐가 날뛰면 별 문제가 없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지 않으니까 보통 사람들의 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 방송 중에서 여러분들 막 거짓말을 터뜨리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최소한 저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말을 꾸며내거나 없는 일을 정폭시키거나 상대방을 엄양을 공격하기 위해서 거짓을 만들거나 그렇게는 못하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댓글을 제가 한 80명 정도가 기사가 올라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80명이 남겼기 때문에 한 번 쭉 봤습니다. 그 키워드가 뭔 거 아니야 거짓말쟁이 이겁니다. 여러분 한 80개 가운데서 거의 전부가 거짓말쟁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다 양심이 있다는 거죠. 이게 하얀님은 숨쉬는 것 빼고 인만 엿면 거짓말입니다. 무역님은 우째 저 사람은 거짓말만 찰잘하려고 잘 살까 이렇게 이야기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찬성자 보시기 바랍니다. 324대 제로 266대 제로 꼭 더불어민주당 여러분들 사전투표 조작한 것과 똑같네요. 324대 제로 266대 제로 거의 찬성이 없는 겁니다. 앞뒤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본인 하고 싶은 말만 뱉더내는 양반이다. 대한민국 대표 거짓말쟁이 하여튼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다. 이런 게 80개가 달린 겁니다. 아마 오늘 방송 마치고 이런 보게 되면 한 2, 300명이 달렸을 겁니다. 정신적으로 굉장히 특별한 사람은 특별한 사람인 겁니다. 아주 특이한 사람인 겁니다. 보통 사람처럼 양심이 작동하거나 이런 것이 기능이 전혀 부재한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가 도덕감정노의라는 책에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심성을 전혀 갖고 있지 않는 특별한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보시게 되면 나를 법과 펜과 칼로 죽이려고 한다. 끊임없이 적대 세력을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결속을. 김정은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과격한 언어를 통해 가지고 본인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해서 내부결속력을 강화하는 거죠. 한동훈 씨가 이야기를 잘 안 내요. 그건 망상이다 이야기죠. 그게 대적이 없는 겁니다. 그 정도면 망상이 아니겠습니까 칼로 죽여보려 하지만 자신은 결코 죽지 않는다. 한동훈 씨 이야기하고 그 점은 망상 아닙니까 법으로도 죽여보고 펜으로도 죽여보고 그래도 안 되니 칼로 죽이려 하지만 결코 죽지 않는다. 이런 사람의 폭언을 몇십 년 듣는다고 생각해보면 사람이 얼마나 피폐해지겠습니까 제가 이상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칼로 죽여본다고요 누가 죽여본다는 겁니까 제가요 국민의 힘이요 아니면 국민이요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건 그냥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 굉장히 나쁜 범죄를 저지른 것뿐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런 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전 법무부 장관의 한동훈 씨가 그건요 그냥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 굉장히 나쁜 범죄를 저지른 것뿐입니다. 아주 짧지 않습니까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걸 정치적으로 무리하게 해석하는 것은 평소 이재명 대표다운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씨가 말은 잘하네. 머리해전이 빠른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이 부정선거를 지켜가지고 해결해가지고 좀 가슴에 양심 있는 사람을 뽑아야 안 되겠습니까 오늘 조선일보에서 이재명 대표와 그 주변에는 위정교사가 왜 이렇게 많은가 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본인도 거짓말하고 주변 사람들 다 위정하고 다 이런 거짓말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겁니다. 기가 찬 거죠. 그러나 이제 이 사람이 현실 정치 권력을 지고 있으니까 참 생각하게 되면은 뭐 답답한 일이지만 그래도 뭐 세상에는 또 선한 것만 있을 수가 없으니까 악하고 여러분들도 싸워가지고 이겨야 되니까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